토익 단어 98번째 depart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part라고 하는 거는요 떠나다 또는 출발하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leave랑 뭐가 달라요?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leave는요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뒤로 두고 떠나다 뭔가 뒤로 남겨둔 거 누군가를 뒤로 남겨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떠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는 보통 leave를 사용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어디 어디 공항으로 떠났어 라고 표현할 때는 당연히 depart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겠고 그래서 leave랑 depart는 이렇게 말하자면 둘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뒤로 남겨뒀다 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의미가 이렇게 꼭 내포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depart보다는 leave라는 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leave는 또 다른 말로는요 뭐뭐인체로 남겨두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leave를 저희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일상에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건데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depart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출발하다는 뜻이고요 departure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departur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출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part 자 우리가 depart가 있으니까 이번에 impart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파트는 어떠한 부분이고 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안에다가 주입하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정보 지식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어떻게든 아까 impart를 잘 설명해 보고 싶었는데 설명 아니한만 못하는 지금 경우가 된 것 같은데 impart 그래서 어떠한 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보 지식을 주다 이런 뜻이고요 apart라고 하는 거는요 떨어져 따로 헤어져 이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거를 이렇게 apart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떨어뜨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오늘 depart leave 같이 하나씩 볼 건데요 비행기는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자 여기서는 떠나다 비행기가 떠나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떠나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출발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depart가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할 때 떠나다라는 출발을 하면 사실 같은 표현이잖아요 버스가 갔다 버스가 떠났다 이 표현이라 버스가 출발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인데 또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발한다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leave보다는 depart가 좋습니다 the plane was scheduled to depart at 8.30 8시 30분에 떠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we ought not to depart from the principle 자 그래서 우리 out not 이라고 하게 되면 should not 이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게 이걸 또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구분을 짓자면 구분을 지을 수 있긴 한데 심지어 어떤 그런 영어 가르치는 교재에서는 이 out를 빼버리는 게 오늘날의 원어민들 중에서 이 out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드 잉글리시 시급하는 그런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제 그 이렇게 채팅창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이 옛날 그 기록을 여러 가지 거기서 out를 검색을 해 보니까 검색 결과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들도 자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보게 되면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는 out to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된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we ought not 해서는 안 돼 to depart 떠나다 from the principle 그 principle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되지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이래서 depart가 떠나다 라는 그런 뜻으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자 내일 일찍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I have to leave early tomorrow 또는 I have to depart early tomorrow 뭐 어떤 걸 해도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leave가 뭐뭐인 채로 남겨두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 굉장히 유익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일단 먼저 이 표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Never leave that until tomorrow 그래서 leave something until 언제언제라고 해야 돼요 언제언제까지 그것을 그 상태로 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never leave that 그 상태로 남겨둬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에요 never leave that until tomorrow which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그 상태로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never leave that until tomorrow which you can do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너에게 맡길게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I will leave it up to you 자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남겨두는 건데 그냥 너한테 그냥 그 상태로 남겨둘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 I will leave it up to yo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매번 문장을 접할 때마다 뭐뭐인 채로 남겨두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를 막 굳이 애써 찾으려고 하려면 사실 되게 피곤해요 너무나 공식적이고 막 이렇게 논리적이고 좌뇌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leave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는 거 leave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뭔가 미루다 그 상태로 두다 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I will leave it up to you 이런 표현 알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자 그대로 둬 또는 그 정도로 해두죠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leave it as it is 이 상태인 그대로 둬라 또는 let's leave it at that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그 at that 그 상태로 leave it let's leave it at that 이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냥 날 좀 내버려 둬라 라고 표현할 때 just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여러분 많이 아시죠 just leave me alone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나를 읽십했다 읽은 상태로 읽은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어떠한 뒤에 행위가 없어요 she left me on read she left me 자 나를 그 상태로 뒀어요 on read 읽은 상태로 나를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읽십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she left me on read she left me on unread 라고 되면은 아닐십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뜸 들이지마 라고 표현할 때는요 don't leave me hanging 자 hanging은 어디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뜸을 들이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공중에 지금 막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상대가 뜸을 들이니까 그래서 don't leave me hanging leave someone hanging 라고 하게 되면은 붕 뜬 채로 두다 그러니까 즉 의역을 하자면은 뜸을 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애간장을 태우다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don't leave me hanging 붕 뜬 채로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don't가 붙었으니까 붕 뜬 채로 두지 말라 don't leave me hanging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depart랑 그 다음에 leave라는 단어 살펴봤는데요 토익에서는 depart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토익은 영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depart는 필연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고요 leave는 일상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이 좀 약간 일식, 안일식 이런 표현들 뭐 애간장을 태우다 또 뜸들이다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은 leave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도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